판테온 앞으로 오셨나요? 판테온 앞에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까 소매치기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판테온 입구가 보이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설명을 이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신을 뜻하는 태온이 합쳐져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그러니까 만신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신전에는 로마의 신뿐만 아니라 정복한 피정복지의 신들까지 모셔졌던 신전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당시에 여러 신을 믿을 수 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피정복민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제국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테온은 언제,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원래 이 뒤쪽은 목욕탕이었습니다. 아까 트레비분수에서 설명드렸던 처녀의 샘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아그리파 장군의 목욕탕이었죠. 뒤편에 목욕탕이 있었고 초대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바로 이 판테온을 만들게 되는데 아그리파 장군이 처음 판테온을 만들었을 때는 사각형 구조의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화재가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타서 없어졌고요. 로마 제국의 현명한 다섯 황제, 오현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히드리아누스 황제의 명을 받은 아폴로도로스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19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이 판테온은 세계 최초의 돔 건축물인데요. 돔 직경만 43.3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돔 지름이 33m밖에 안됩니다. 19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콘크리트로만 만든 건물입니다. 철근이 안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철근이 들어간 건물보다는 내고도가 약하겠죠. 그런데도 1900년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건 다 구조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정면으로 보셨을 때 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기둥 위에 글자가 써 있죠. 맨 앞쪽에 M. 아그리파 보이시죠?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판테온을 만들었던 아그리파 장군을 위해서 그 글귀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글자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루키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집정관 임기에 지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가 새겨진 곳 위쪽을 보시면 마구 구멍이 패여 있죠. 여기는 원래 청동 조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포를 만들고 베드로대 성당에 발다키노 제대를 만들고 뭔가 다른 곳에 쓰여질 때마다 계속 떼가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테온으로 입장해서 내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판테온은 원래 무료 입장이었는데 아쉽게도 2018년 5월부터 유료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장료는 3유로 정도 되는데 입장료를 정작 안 받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혹시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 기분 좋게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하셔서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판테온에 입장하시면 돔 천장을 보시면 됩니다.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하실 겁니다. 그럼 천장을 보면서 아까 이 건물이 19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치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치 구조가 뭔지 혹시 아는 분들 계실까요? 아치 구조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먼저 목조 틀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밑에서부터 돌을 껴맞추기 시작합니다. 목조 틀 위에다가 껴맞추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위쪽에 가장 중요한 쇠깃돌 키스톤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을 꽉 박아 넣고 목조 틀을 빼게 되면 아치의 돌들이 서로 중력 때문에 인장력이 발생하고요. 무게가 아래쪽으로 분산되면서 하중을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테온 건축물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판테온의 돔을 보시면 위에 키스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럼 저 천장에 있는 엄청난 무게의 돌들이 키스톤 없이 아래쪽 양옆으로 무게가 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세밀한 설계가 필요했겠죠. 건물 전체가 천장과 연결되게 해서 하중을 분산시키고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콘크리트의 무게가 가벼운 돌을 섞어서 하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저시대 때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두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5미터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장 윗부분은 1.2미터까지 두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무늬가 새겨져 있죠. 28개씩 5줄의 홈도 파준 건데요. 이게 장식의 효과도 있지만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톤 없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돔을 이렇게 만든 건데 저 구멍이 뚫린 자리는 오클루스라고 부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데요. 여기가 원래 신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들어온 거대한 청동문을 닫고 안에서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불을 피우게 되니까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갔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승기류가 기압차를 발생시켜서 그래서 가랑비 정도는 위에 오클루스를 뚫지 못하고 기압차 때문에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낼 때는 문도 다 열어놓고 불도 안 피우니까 비가 들어왔었겠죠. 그럼 그 빗방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놀랍게도 판테온에는 배수구도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구멍이 작게 뚫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1900년 전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판테온은 지금도 신전으로 쓰이고 있진 않겠죠. 지금은 성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는 신전이었는데요.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중세시대 때는 가톨릭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608년경에 동로마의 포카스 황제가 보니파시오 4세 교황님에게 이 판테온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신전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순교자들을 위한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당으로 바뀌고 나서 중세시대를 거쳐가면서 장식물이 뜯기거나 지붕을 새로 덮는 등 계속 변화를 거치다가 17세기에 교황님의 명으로 베르니니가 종탑을 두 개 설치합니다. 카톨릭에는 3종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종 기도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성당에는 종이 필요했습니다. 판테온은 처음부터 성당으로 지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종탑이 없었고 이 종탑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황님이 지시하신 거죠. 자, 종탑이 생겼을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미관상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판테온의 당락이기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탑이 100여 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19세기에 들어서 철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당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실제로 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축일 중에 만성절이라고 있는데요. 카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위한 축일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할로윈으로 알고 있는 날이 바로 이날인데요. 이 만성절에는 이 판테온의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판테온 위쪽에서 장미꽃잎을 뿌려서 안쪽에 장미꽃잎이 수북히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테온 내부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붉은 장미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날 뿌리는 겁니다. 참 이쁘죠? 혹시 할로윈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야 내부에서 장미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 위에 돔을 보시면 이 판테온이 세계 최초의 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판테온 돔이 만들어지고 나서 무려 1300년 동안 돔다운 돔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00년 만에 새로운 천재가 등장해서 돔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돔이 바로 피렌체 두오모에 있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돔입니다. 이 판테온의 돔과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던 피렌체 두오모 돔을 창고해서 또 다른 돔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베드로 성당 후폴라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게 이 판테온의 돔이었고요. 미켈란젤로는 판테온을 보고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천사의 설계다. 라고 극찬할 만큼 대단했던 작품이 이 판테온입니다. 미켈란젤로 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라파엘로 역시 이 판테온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라파엘로는 고향 선배 브라만테에 이어서 베드로 성당의 두 번째 재건축 총책임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라파엘로는 화가였기 때문에 건축 쪽에는 그다지 식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로마 반경 20km 안쪽에서 내가 어느 곳이든 탐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라고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재건축을 진행할 때 라파엘로가 판테온을 그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라파엘로가 이 판테온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파엘로의 유언이 자기가 죽으면 판테온 안에 묻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판테온에 들어가시면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내부로 딱 들어가시자마자 11시 방향에 성모 마리아 조각 아래 비둘기 조각 두 개가 있는 곳이 바로 라파엘로의 무덤입니다. 그럼 라파엘로에 이어서 이 판테온 안쪽에 어떤 분들이 묻혀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1861년에서 1871년 사이에 통일이 돼서 지금 이탈리아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 초대 통일 국왕이던 빅토리아 임마누엘 2세의 무덤도 여기 들어와서 2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대의 왕이었던 운브리토 1세의 무덤도 있고요. 이 운브리토 1세의 무덤은 9시 방향에 있는데요. 운브리토 1세와 함께 묻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게리타라는 사람의 무덤인데요. 어? 그런데 뭔가 익숙한 이름이지 않으세요? 왜 피자가 무덤에 누워있을까요? 네 사실 이 마르게리타는 피자 이름이 아니고요. 운브리토 1세 왕의 왕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게리타 피자의 유래가 이 왕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운브리토 왕과 마르게리타 여왕님은 같이 나폴리 지역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을 때 나폴리의 유명한 요리사 라파엘레 에스포시토가 이탈리아 국기 모양으로 피자를 만들어서 왕과 왕비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게리타 왕비가 이 피자를 정말 맛있어 하고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피자가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랑 똑같잖아요. 토마토 소스 그 다음 버팔로 치즈 초록색깔 바질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국기 모양이죠. 네 이렇게 시그니처 피자로 해서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피자는 마르게리타 피자로 불리게 됐고요. 이탈리아의 국민 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판테온에는 무덤자리가 한군데 비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테온에 누가 묻히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있는 사람이 초대 통일국왕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랑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요. 혹시 토티라고 아세요? 토티라고도 하는데요. 로마의 축구 영웅입니다. 네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이 토티라는 축구선수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축구사랑이 유별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 토티는 유소년 시절부터 은퇴까지 다 AS로마팀에서 한 번도 이적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입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로마에 교황을 위한 자리는 없어도 토티를 위한 자리는 있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2002년 월드컵 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던 선수인데요. 그때 레드카드 받는 장면은 논란도 되고 패러디도 많이 돼서 축구를 잘 몰라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안쪽을 다 둘러보셨으면 다시 판테온 앞에 광장으로 나오실 텐데요. 이 광장은 로톤다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 로톤다라는 뜻이 원형의 동그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로톤다 광장에도 아까 성당에서 봤던 것처럼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여기 로톤다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람세스 2세 때 만들어진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여기 오벨리스크 아래에도 조각이 있는데요. 필리포 바리기온이라는 사람이 조각하고 오벨리스크를 그 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판테온 입구에 기둥들이 세워져 있죠. 저 기둥들도 다 이집트에서 통짜로 화강암으로 가져와서 깎아서 세운 겁니다. 자 이제 판테온은 어느정도 다 둘러보신 건데요. 이 판테온 주변에 맛있는 커피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들의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판테온 왼쪽으로 보시면 타짜도르라고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간판입니다. 저 타짜도르가 황금잔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커피 원두와 커피 콩이 들어있는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쭉 이동해 보시면 산우에스타키노라는 커피집도 있습니다. 이 두 군데랑 아까 스페인계단에서 봤던 250년된 카페 그레코까지 해서 로마 3대 커피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변에 100년된 젤라또 집도 있는데요. 한국을 최초로 방한했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여기서 파는 젤라또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지올리띠라고 하는 젤라또 가기인데요. 여기도 3대 젤라또 맛집 중에 한 군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2016년에는 한국에도 체인점이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방문하시면 쌀맛 젤라또 맛있으니까 한 번쯤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쌀맛을 리조라고 하는데요. 리조맛이랑 드시고 싶은 거 하나 더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 젤라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젤라또는 냉장이고 아이스크림은 냉동입니다. 이탈리아에 오시면 1일 1젤라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개의 젤라또 맛집을 올드브릿지 파실 지올리띠 이렇게 3군데로 꼽습니다. 저는 3군데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올리띠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탈리아까지 멀리 오셨는데 이 젤라또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설명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판테오는 안쪽 바깥쪽 모두 다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나보나 광장 쪽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나보나 광장 가는 길에 성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 루이지데이 프란치시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는 바로크 시대의 거장 카라바조의 작품이 세 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들려서 이 작품들을 감상하고 나보나 광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